유니콘 특례상장 1호 기업 소카가 상장 첫날 부진한 성적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간 수요예측 참패에 공모가를 낮추며 상장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세에 공모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소카는 시초가 대비 6%가량 하락한 2만 6,7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시초가는 공모가와 같은 2만 8,000원에 결정됐습니다. 소카의 주가 하락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예견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소카는 기간 수요예측에서 경쟁률이 56대 1에 그치며 흥행에 실패했고 공모가는 희망 범위 하단인 3만 4,000원보다도 낮은 2만 8,000원에 결정됐습니다. 몸값을 크게 낮췄지만 소카의 주가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요예측 과정에서 의무보유를 약속한 기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업 공개에서 기간 투자자는 공모 주식의 67.1%를 배정받았는데 이 중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간은 7.6%에 그쳤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없는 주식은 언제든 시장에 출해될 수 있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날 개인은 소카 주식을 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간 투자자들은 각각 16만 주, 59만 주나 매도하며 주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증권가에선 소카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실적 성장에 따른 수익성 확인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4억 원을 내며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연간 영업 송실은 21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경은 KB증권연구원은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 점유율 감소와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리스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